오늘 룻기 3장입니다. 본문이 전체가 길더라도 우리가 한번 쭉 읽으면 여러분들이 3장 전체의 내용을 알게 되시고 그러면 제가 말씀 전할 때 훨씬 쉬우실 거예요. 좀 길지만 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잘 살 수 있게 너를 위한 안식처를 내가 알아봐야겠다. 그러니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타장마당으로 내려가거라. 다만 그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 내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게 하여라. 룻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시는 것이라면 하겠습니다. 보앗은 다 먹고 마신 뒤에 기분이 좋아져서 곡식 더미 아래쪽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룻은 살금살금 다가가 그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룻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정 룻입니다.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그러니 내 딸이여,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리다. 당신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오늘 밤은 여기에 있으시오. 아침이 돼서 그가 당신을 맡겠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그가 꺼려하면 여와께 맹세코 내가 당신을 맡아주겠소. 그러니 아침까지 누워 있으시오. 보앗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두른 겉옷을 가져와 펴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시오. 룻이 그렇게 하자 그는 보리를 여섯 번 대어 룻에게 메어 주었습니다. 룻은 그렇게 해서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며 이 보리를 여섯 번 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고 다닐 것이다. 아멘. 다 읽고 난 느낌은 어떠세요? 무슨 결혼 사기 조작단 같지 않으세요? 음모를 꾸미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룻이 1장, 2장에서 일해 오시고 섭리로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걸 보면 지금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조금 뭔가 두근두근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룻과 보아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게 3장인 것 같습니다. 3장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보아스 하나님만 의지하는 룻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저희가 이 룻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을 제가 좀 붙였어요. 다른 제목도 많이 붙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궁극적으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는 의심하고 못 믿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은 그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2장 20절, 지난주에 했던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쳐서 이렇게 힘들었다 이랬던 나오미가 2장 20절에는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였구나 라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것 같은 절이 있는데요. 한번 2장 20절 시작 나우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왁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그가 즉은 우리 식구들에게 친절을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칠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를 맡아줄 사람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기업무를 자로 보아스를 보면서 절망하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그 절망 가운데서 뭔가 소망이 꿈틀꿈틀거리는 게 2장 20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2장 20절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드디어 이제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는 어떤 계획도 또 어떤 소망도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2장 20절을 말하고 난 이 시어머니 나우미가 뭔가 소망이 생기고 무슨 전략이 떠오른 것 같아요. 뭔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을 아까 제가 웃음은 말로 결혼 조작단 같다 그랬지만 사실은 의로운 전략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쁘지 않은 전략 특히 그 시대의 결혼 풍습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야하다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여자를 남자에게 집어넣고 몸 씻고 들어가라고 그러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 시대에는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청혼 제도였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전략을 나우미가 세우는데 이 의로운 전략을 세우기까지 이 마음이 이 소망이 희망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뭔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우미는 1절같이 얘기했죠. 내가 너가 안전하게 있을 곳을 좀 마련해줘야 되겠다 라는 열망이 생기게 되고 그 열망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주권 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소망이 넘칠 때 지금 상황과는 상관없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지만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또 어떤 선한 일들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좌절했을 때 정말 캄캄할 때는 어떠한 소망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지금 루스에게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소망은 우리를 꿈꾸게 하는데 이 나오미에게 생긴 소망은 며느리에게 안전한 그런 안식을 주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는 안식처라고 했는데 개혁계정에는 안식을 주겠다고 주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분명히 며느리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도 루트에게 내 딸이라 그러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도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결국 내 딸아 굉장히 다정하고 친근한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딸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에게 내 딸아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 딸아라고 하는 것도 어떤 복선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안식할 곳을 내가 주고 싶다 얘기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도와주고 싶다. 가정을 만들고 싶다. 만들어주고 싶다는 뜻이고 또 안식을 주고 싶다라고 개혁계정에 쓴 그 안식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 주님도 창조하실 때 6일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죠. 모든 사람들은 안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쉬고 싶다. 쉬고 싶지 않나요. 쉰다는 건 그냥 몸만 쉬는 게 아니라 진짜 안식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안전해야 돼요. 뭔가 어디에서 쉬고 있는데 안전하지 않다면 거기는 안식이 아니죠.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평강이 있어야죠. 아무리 외적 조건이 평안하고 진짜 막 푹신푹신한 침대가 있고 기가 막힌 방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내 자신이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주고 싶다. 또는 안식을 주고 싶다. 이 얘기는 결국 며느리에게 안전하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만족스러운 곳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하나하나 조금 생각해 보면 안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안전하죠. 맞죠? 지금 그런데 보아스의 날개 아래에 내 며느리 루시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날개를 보아스의 날개 보아스 품에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한 나오미의 마음 두 번째 평안은 우리는 두려움이 오거나 염려가 오거나 의심이 오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래가 앞이 안 보이면 우리는 평안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 어디라도 안전하고 그 다음에 평안하려면 어디가 그렇죠? 주님 품암밖에 없죠. 주님에게 가야지만 가장 안전하고 또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평안이 있죠. 그 다음에 만족도 보면 많이 가졌을 때의 만족도와 사람하고 관계가 좋을 때의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사람이 많이 가졌을 때의 만족은 짧고 크지 않대요. 그런데 이 관계를 통해서 오는 만족은 굉장히 크고 깊고 오래간대요. 그래서 행복하다 아 참 만족스럽다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렇다고 보면 이 안식 내 며느리 루스를 이렇게 안식처를 주고 싶다. 안전하고도 그 다음에 평강이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만족스러운 그런 곳을 주고 싶은데 결국 영혼의 만족이 아무리 관계 가운데 오는 만족도 영혼의 만족이 최고죠. 그런데 이 영혼의 만족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만족이 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영혼의 만족이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10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정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기에 그분과의 관계가 있기에 정말 만족하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안전한 곳 평강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만족할 수 있는 곳을 내 며느리에게 주고 싶다고 지금 나오미는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금 뒤집으면 참된 만족과 참된 평강과 참된 안전이 있는 곳은 우리 예수님 아니죠.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는 특히 요즘 이 시대는 세대는 안전하지도 않고요. 얼마 전 보니까 집에 가는 여대생을 죽이고 백을 가져갔더라고요. 너무나 안전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관계도 가정에서도 사람들끼리도 너무 관계 가운데 어려운 게 많죠. 그래서 정말 참된 안전 참된 만족 참된 평강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저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안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루트키에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내 며느리 루트를 보아스에게 결혼시키고 싶다 또는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예표인 보아스를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면 가장 만족이고 가장 안전이고 가장 평안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어거스틴도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또 웨슬리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굉장히 찬양의 풍랑이 몰아쳤대요.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나 안평안 했대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의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를 보고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 자인지를 보면서 그때 그 시점을 분기점으로 자기가 믿음을 점검하고 오늘날 그런 웨슬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말하는 참된 안식 안전한 것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 1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손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 안에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그게 지금 나오미에게 계획 의로운 전략이 떠오른 거예요. 이 아이를 보았으라 결혼을 시키자 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를 기다리는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만 한다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는 아닙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뒷부분에 우리 보면은 며느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이 얘기를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가만히 있을 때가 있고 움직여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부분에서는 나오미가 계획을 세우고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며느리를 준비시켜요. 예쁘게 꾸며서 보아스 자는 방에다가 넣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전략이고 굉장히 치밀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담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만약에 저에게 시어머님이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러면 어머니 저를 파르시나요? 저를 이용해서 지금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라든지 아니면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왜 이러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루스는 어머니가 시키신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루스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들어갔을 때 어머니 보아스가 지금 너 뭐하는 거야? 너 창녀야? 너 뭐야? 이러고 나를 핀잔을 주면 저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 저 정말 가슴 떨려서 못 들어가겠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보아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루스의 마음의 저변 믿음의 저변은 무엇일까? 루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실 수 있었어요. 순종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루스의 인생에 무언가 슬슬 전환 역전을 시키시는데 역전의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보니까 보아스의 눈에 루시 띠인 순간이에요. 이삭을 죽고 있을 때 보아스의 눈에 띈 순간 루시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느끼지 못했지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눈에 띄어서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실 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역전이 된 줄 믿습니다. 힘드세요? 계속 힘들기만 한데 뭐가 역전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보아스가 루스를 주목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눈을 떼지 않고 주목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계속 진행 중이고 위기로 위기였던 것이 변화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아들 죽고 남편 죽고 그랬을 때 다 끝났을 것 같잖아요. 특히 루스의 입장에서도 이방 남편이 죽었는데 다시 이방으로 어머니를 따라오는 거예요. 남편도 없이 다 끝났고 소망 없을 것 같았지만 그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의 눈에 띄었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아 있고 끝난 것 같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우리 주님의 눈에 우리가 띄기만 한다면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시선을 떼지 않는 주님의 눈만 안다면 그 주님의 눈에 내가 띄어 있다는 걸 알기만 한다면 루시 보아스를 만난 게 기적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건 기적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할 때는 언제까지 제가 눈물이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 인생은 기적이에요. 그리고 안 믿는 집에 별 볼일 없는 딸에게 복음이 처음 들어가게 하시고 한 번도 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장 핍박을 받고 가장 무시를 당할 때도 저는 몰랐지만 저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해오셨고 그래서 그 일로 저희 친정 시댁에 구원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은 모르세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순간 그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 안에 있습니다. 안 믿으세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들으면 흥분되지 않으세요? 저는 주님이 저를 불러주신 것도 기적이고 만난 것도 기적이고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떼지 않으시는 시선 안에 있을 때 지금 루스에게 지금 3장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끝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어머니 눈에는 며느리를 안식할 곳을 주시지만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나오미도 믿었고 루트 믿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계획하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일을 지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시대에 아주 정상적인 이상하지 않은 청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청혼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다 이제 그 어머니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 좀 보여주세요. 루트 같이 읽을까요? 루트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시는 것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타장마당으로 내려가 시어머니가 말해준 대로 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7, 8, 9, 10 읽어보면 숨을 죽이고 발꿈치를 들고 남편 남편이 아니죠. 남자 이불을 들치고 거기 가서 눕는 거예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얼마나 너 뭐야 이러면 얼마나 무참할까 그랬을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구절을 보여주세요. 구절 시작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루트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 루트입니다.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분명히 시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 며느리는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해요. 이런 말 하라고 시어머님이 얘기해주지 않았는데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이라고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옷자락은 2장에서도 말한 날개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어라 이 얘기는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은데 당신이 나를 덮어주시오. 나는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당신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당신에게 저를 맡깁니다. 이게 옷자락으로 덮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룻이 자기의 마음을 보아스를 향한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당신 좋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갈 마음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것도 여자가 지금 나이 차이도 많았나 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그 말을 듣고 네가 나이도 많은 나이 젊은 사람 돈 많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온 것도 굉장히 칭찬을 해준 걸 보니까 아마 보아스가 나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와 룻의 행동은 아무리 계획하고 룻이 순종을 했어도 결정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보아스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결정에 모든 걸 위임하고 맡겨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예수 그리도의 예표인 보아스에게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위임하고 맡겼듯이 우리도 주님에게 이렇게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자녀교육 강의를 할 때 잘 쓰는 말인데 목욕탕에 가면 귀중품을 맡기시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에 항상 있잖아요. 제가 엄마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금 보아스에게 나오미와 룻은 맡기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맡긴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난 후에 그분에게 맡긴다는 건 무엇인지 맡긴다는 건 무엇인지 내려놓는다는 건 무엇인지 뭘까요?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내려놓았다. 물질을 내려놓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려놓은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려놨다고 말하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 우리는 왜 그러시냐고 이러실 수 있냐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나우미와 루스는 결정적으로 보아스의 결정에 맡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맡길 수 있었던 건 보아스라는 사람의 신앙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맡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한 인간의 인격을 믿을만 하고 또는 신앙의 인격이 믿을만 해서 이렇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기네 인생을 맡기는데 저희들은 예수, 크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다 알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우리는 이렇게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위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크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찌 되어야 될지 나오미와 루시 보아스를 향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누웠어요. 자 그랬는데 유난히 3장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눕다. 눕다가 3장에 제가 세워보니까 여덟 번이나 나와요. 근데 1절에 아까 너에게 안식처를 주고 싶다. 그때 우리가 안식은 좀 편히 쉬는 의미죠. 눕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런데 3장에 보면 유난히 누워요. 근데 눕다라는 단어가 많고 반면 루스는 계속 눕는다는 표현을 해요. 너 가서 보아스 누워라 누웠다 누워라 여덟 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루시 누울 때 보아스는 일어납니다. 뭐냐면 우리를 진정한 안식으로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안식을 포기하시고 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왜 눕다라는 단어가 많고 1절에 안식이라는 단어와 눕다라는 단어를 하면서 보아스는 그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냥 그냥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아까 시선 안에 있고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는 인생이 그냥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루시 보아스의 어떤 결정에 상관없이 지금 맡긴 것처럼 루시의 보아스에 대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루시 굉장히 1장 2장 보다 조금 당당해졌어요. 그리고 조금 정체성도 분명해졌습니다. 2장에서는 날개라고 나왔었는데 이제는 옷자락을 펴서 자기를 덮으라고 할 만큼 굉장히 당당하고 정체성도 분명해진 것 같아요. 나를 덮어달라 나를 덮어달라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이건 결국 나를 보호해 주시오 나를 책임져 주시오 나를 맡아주시오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주님 옷자락으로 주님의 날개로 저를 덮어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닐까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하나님 저를 이 어려움 가운데 책임져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덮어주세요. 지금 이 루세 보아스를 향한 이 말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언어였 였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기업 물어달라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든 걸 대신 갚아주는 이야기라고 고엘 지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옷자락을 덮는 일 또는 기업을 물는 일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덮어졌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용서받은 자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옷자락으로 그것도 피 묻은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덮어달라는 말을 들은 보아스는 너무 말 잘하는 멋있는 남자예요. 진짜 멋있는 분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러니 내 나는 12절 13절 칭찬을 13절이요. 시작 오늘 밤은 여기에 있으시오. 아침이 돼서 그가 당신을 맡겠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그가 꺼려하면 여하께 맹세코 내가 당신을 맡아주겠소. 그러니 아침까지 누워 있으시오. 14절 14절도요. 네 시작 그리아이루스는 아침까지 그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여자가 타장마당에 왔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여자가 타장마당에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하여라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죠. 여자가 남자 방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보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배려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얘기합니다. 너에게 복주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네가 이전보다 더 이내가 있다. 얘기합니다. 네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나온 이내가 해세드예요. 룻길을 끌고 가는 키워드가 해세드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이내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룻의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을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 룻길 전체에 지금 끌고 가는 일입니다. 왜 이네라고 불렀을까? 그리고 왜 처음보다 더 낫다고 했을까? 시어머니에게, 소망이 끊어진 시어머니에게 기업무를 자를 이어지게 해주는 그 룻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선하다, 착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무를 자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노할 경우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덮어주게 되고 날개가 되어주겠죠. 하나님은 룻을 돕는 방법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덮으심을 보아스가 덮어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주시면 우리가 아까 말한 죄산뿐만 아니라 회복, 은혜, 구원, 안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지금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안심시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날개 아래 넣습니다. 그런데 또 보아스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며느리를 시어머니에게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여섯 번이나 아마 엄청나게 많이 이 치마폭에다가 곡식을 줍니다. 자, 3장 17절이요.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며 이 보리를 여섯 번 주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한 번 이렇게 줘도 되는데 굳이 여섯 번을 줬다는 건 뭘까 나오미의 인생은 1장에서 빈손이었어요. 내가 모하베 갔다가 이렇게 갔는데 지금 빈손이 돼서 다시 베들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나오미의 인생은 텅 빈, 빈손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나타내는 단어 텅 빈, 빈손을 이렇게 주님 안에 날개 아래 있을 때 채워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죠. 최선을 다했지만 빈손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그 많은 수고들은 빈손인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 떠나서 모합당에 있을 때 빈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왔을 때 이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며느리에게 여섯 번이라는 되는 많은 곡식을 돌려보내주는 결국 텅 빈에서 채움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먹고 마시는 것만 그게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가정도 깨졌죠. 사람도 죽었죠. 또 가문도 끊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것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가문도 회복이 되죠. 그 다음에 가정도 회복이 되죠. 생명도 회복을 주시죠. 사정에 가면 전부 회복을 주시는데 특히 오늘 3장에서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텅 비어진 그 나오미의 손을 이렇게 채우십니다. 숨겨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 안에 이렇게 나오미 인생에 있듯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과 시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그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다 얘기, 자투지정 얘기를 듣고 곡식 가져온 걸 보더니 이제는 가만히 있어라. 자, 18절 마지막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한 템포 늦죠, 그렇죠? 시작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고 다닐 것이다. 저는 근데 이 18절을 읽는데 울컥했어요. 왜 그랬냐면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라는 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출애극기 홍해 앞에서 앞에 홍해가 일렁거리고 있고 뒤에 애국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모세가 이야기하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출애극기 14장 13절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하께서 오늘 너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거는 우리말 성경은 조금 덜 전해지는데 원래 개혁계정에 보면 가만히 있을지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잠히 있으래요. 지금 나오미가 루스에게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있자. 하나님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의로운 계획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도 보았어요. 이제 마지막 결정은 우리가 기다리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이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성경에 왜 많은 예화들이 왜 불임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응답이 빨리 안 되죠? 기다림이에요.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 기다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래 결국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이 일의 결국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선으로 이 일만 보시는 게 아니라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면서 믿고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루키 3장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나는 이렇게 덮어주는 하나님이고 나는 이렇게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보아스가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바라보시고 붙드시고 일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루스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나오미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희의 인생에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겠다. 얘기하세요. 결국 안식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진정한 구원을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안식을 포기하시고 마지막 절 쉬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해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눕다 눕다라는 동사가 유난히 많은 건 이렇게 편히 쉬게 해주기 위해서 18절 마지막 절 쉬지 않으시는 예수님 쉬지 않으시는 보아스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이제 너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내가 이렇게 끝내준다는 거죠. 이게 눕다라는 단어이고요. 루스는 눕고 보아스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안식하고 우리 주님은 안식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뒤침지고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며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기에 이제는 조용히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